병원 가자 가자 그래도 안 간다고 그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응급차라도 불러서 가야지! 응급차 부를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몸살인데. 몸살인지 아닌지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의사도 아닌데, 언니가! 시끄럽다. 둘 다 나가라.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말씀하세요. 시끄럽다고요. 조용히 있고 싶다고요. 이럴 땐 이거 한 마리 고아 먹이면 바로 일어나요. 바로. 잉어는 애 낳은 것도 아닌데. 아이고, 참. 아이고, 좀 나가라고요. 좀 나가라고. 반갑습니다. 응? 아들 왔어? 아이고, 세상에. 우리 오빠 맏아들이 특혜약이네. 응? 아이고, 참. 그래, 잘하고 왔냐. 아, 어머니. 아, 고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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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얘가, 얘가 어디서 이렇게 마셨어? 야, 좀 그렇게 됐어요. 올라가자. 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 아버님! 아버님 며느리였어요. 잠깐만, 얘 얘 얘 얘. 아버님이 사랑하시는 며느리였어요. 아이고, 올라가자니까. 아, 왜 좀! 나 아버님이랑 활력했다고 그러던데. 왜, 저. 술 마셨냐? 왜, 아버님. 아셨습니다. 저는 술 마시면 안 되니까. 어, 얘 얘 얘 얘. 얘, 얼른 데리고 올라가요. 야, 올라갈게. 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버님. 아이고, 이 시끄러워, 올라가. 어머, 어머. 아버님. 제가, 제가 키지 않았을까요? 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길게요. 어. 아이고. 참, 세상에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네. 생전 술도 못 마시는 애가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어? 아버님. 아버님, 모르세요? 아버님, 그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 무식하시군요. 야, 야. 잠깐만. 내가 이거 할게. 저 정답 알려드릴까요? 정답은 우리 태호 씨. 이 사람 정말 별로예요. 저는, 저는 막, 막, 막 쫓아와도 이 사람 못 쫓아가요. 여러분, 올라가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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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이렇게 맛있네. 아버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요. 야, 이제 일어나, 이제, 어? 어, 선생님! 선생님, 저 부르신 거... 도련님, 선생님, 어디 있어요? 선생님, 안녕! 야, 야, 좀 일으켜, 좀 일으켜, 일으켜! 선생님, 안녕! 아멘, 문실 좀요! 아멘, 빨리 올라가! 야, 왔냐? 쟤 왜 저래요? 무슨 일이야? 기분이 좋아서 한 잔 됐나 보네요. 넌 막 우고 싶네. 아, 가라. 기지를 많이 하냐? 너 사고 같은 해군 이쁘기도 하세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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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고 싶어. 아, 뭐 하는 거야?! 미안합니다아... 오박할 진해구 미역에 더 환리어 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회희 한글자막 by 한효정 into a meeting 한글자막 by 혈ank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버지? 괜찮아. 나이 들면 아픈 게 증상이지. 진도시 자네나 건강 잘 챙겨. 아버님, 국 좀 더 드릴까요? 야, 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뭐가요? 내 애 한 둘 놓고 그리고 이제 인자 시킬 거야? 아니, 본 사람이 좀 바빠서요. 바빠? 바빠서 인사도 못 올 그런 놈이야? 아이고, 참 당신도 변호사가 얼마나 바쁜데요. 뉴스 보니까 휴가철이 가까워져서 좀 떠들게 많아졌대요. 무슨 소리야? 변호사 무슨 경찰이야? 좀 떠들고 변호사 무슨 상관이야? 그런가요? 무식하기로요. 뭐로 이따가 가만히 있어! 무식한 시합의 소리에 이어서 무식한 씨엠의 소리까지 들모양이지? 언제 데리고 올 거야? 아니, 조만간요. 형수님, 밥 더 있어요? 아, 예, 예. 더 그래 주세요. 제가... 됐어, 인마. 그만 먹어. 쌀 아까워. 아버님, 밥이 너무 많은데... 너 술도 올 게 있냐? 뭐 밥을 그렇게 많이 시원해? 손꼽은 샘이나 며느리랑 똑같이 똑같아. 너는 얼마나 신신당부했냐? 너는 이제 교수 부인이야? 그것도 보통 교수야? 어디서 함부로 그냥 술 먹고 주사나 부르고 말이야. 저 아버지, 그만하세요. 정임이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먹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자고 해도 너는 안 먹는다고 그래야지. 태호는 공인이야. 그럼 너는 중공인이 되는 거고. 잘못했습니다.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자신 하나 저렇게 망친다, 망쳐. 이제...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만 망치고요, 먹어. 그것만 먹어라. 아이고, 그냥 이거... 못 봐서 지석이 나가지고... 나 이제 끝나고 봐. 밥 먹고 보자고. 똥깔라비, 똥깔라비띠. 아이고, 그분이 오시는구먼. 인터뷰 잘 했어, 응? 뭐해? 응? 야, 이걸 어디다 왜 붙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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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니네 남편 프로그램 홍보 좀 하려고 그런다, 응? 시청률 좀 오르라고. 야, 떼, 당장 떼. 왜 떼, 왜 떼, 왜 떼? 이참에 우리 가게 홍보도 좀 하려고 그러지? 이런 사람 부인이 우리 가게에서 일합니다, 이거지, 응? 손님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야, 저녁에 태호 씨한테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여기다, 응? 여기다가 쌓이지 마라 그래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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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참에 태호 씨 우리 가게 전속 모델로 좀 나서라 그래라. 국민 여러분, 떡 좀 먹어주세요. 떼자, 응? 야, 제발, 떼자, 제발. 쑥스러워할 거 없어,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사장이야, 내 마음이야, 응? 안 돼. 봐도, 봐도 잘생겼다 이거지, 응? 으이구 눈꺼 하아...